2024년 11월 4일입니다. 코인키스입니다. 오후 5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미국 결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일도 채 남지 않았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리플 저희 방송에서 2024년 11월 1일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기사, 나온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rd quarter Q3, 2004 XRP Markets Report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핵심은 일단은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것도 참 우리로서는 감사하죠. 리플은 투명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분들이 이 기업이 욕을 먹고도 매월 1일날 10억개씩 락업 해제 락업을 굳이 자기들끼리 조용히 해도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해도 괜찮은데 투명성을 제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욕을 걸까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거죠. 지금은 그게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플과 관련된 발표, XRP 레저와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이 회사, 리플 회사의 견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quarterly, 분기마다 XRP 시장 리포트를 늘 발간하는 것이다. as an XRP 홀더, 리플 홀더로서 리플은 어떤 걸 믿고 있냐면요 Ripple believes in proactive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transparency, transparency 투명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나오네요 urge A to be A에게 B를 촉구한다 urge A가 뭐냐면요 others in the industry 그 암호화폐 산업의 다른 다른 영역에게 to foster open communication build trust and raise the bar industry wide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foster는 촉진한다 이 말입니다.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신뢰 구축 그리고 업계 전반의 수준 늘 올린다 그러니까 정말 비전 2030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도하고 싶어요. 리플랩스는 이 암호화폐판을 길게 보면서 2030년까지 길게 보면서 선도하고 싶어요. 싶어해요. 스키 하이라이트가 4개가 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XRP's status as not a security XRP는 증권이 아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2024년 8월 7일에 최종 판결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2일에 항소를 맞아서 이따가 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리플랩 가격이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갔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약식 판결이든 추종 판결이든 항소를 맞았던 간에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Remains the law of the land.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Ripple filed its form C in response to the SEC's appeal. SEC 어필 항소했습니까? 좋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form C를 먹여버릴게. Which does not concern whether XRP is a security. 그리고 두 번째는요 Headwind Headwind는 말 그대로 머리로 부는 바람이네요. 뭘까요? 우리말로 역풍 역풍의 반대는 순풍이죠. 순풍은 뒤에서 날라오죠. 그러니까 Tailwind 순풍은 꼬리에서 날라오니까 Tailwind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역풍 어떤 역풍? From the SEC SEC로부터 불어오는 이 현재 진행 중인 역풍 뭘까요? 법적인 것과 관련된 네 항소입니다. 이 항소는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요 That its lawsuit against Ripple is a key factor impacting XRP's price 이것은 진짜 이 투명성 트랜스페렌시를 그 리플 사에 트랜스페렌시를 투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SEC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법적인 이슈 항소와 관련된 역풍을 맞고 있다. 깨끗이 인정하죠. 피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SEC 의장의 게리겐슬러처럼 진짜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피하지 않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SEC의 역풍 맞았다. 하지만 이것은 곧 이것을 해결한다면 리플 가격이 다시 원래 자리로 매우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방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역풍인 SEC의 항소 이 항소만 잘 무찌른다면 무찌른다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진짜 그 항소가 법적으로 끝나는 그런 기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겠죠. 저는 설레받치지 않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본인이 취임직시 inauguration day 는 언제냐면 취임날 취임실이 언제냐면 1월 20일입니다. 1월 15일인가? 1월 20일이요?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취임식 날 SEC의장은 바로 해고될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으름장을 놨던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에 물론 법적으로 깨끗하게 제거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제거나 다를 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직간접적으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게 바로 리플의 가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항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전에 해결될 수도 있는 이것도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밑에는 ETF 이야기입니다. 다 해석해 드릴 필요 없이 시간상 어차피 ETF Exchange Traded Fund XRP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겠지만 XRP가 국제손금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 리플 랩스가 만든 토큰이야 좀 복잡한 이론이지만 괜찮은데 궁극의 목적이 뭔데 스위프트와 라이벌 또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까지 꿈꾸고 있어 야 그거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거래소에 들어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XRP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상장지수 펀드로 만들어져 리플의 가격과 매치시켜서 그냥 ETF를 대신 살 수 있게 해줘 야 지금 비트코인 ETF가 올라가는 것처럼 XRP ETF도 만약에 된다면 리플의 가격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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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와이즈 크네리 그 다음에 21쉐어즈 등등이 S1까지 제출한 상태이니까요 XRP의 ETF 초반에는 뭐 솔라나 ETF가 반짝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리플의 XRP의 ETF가 각광을 서서히 받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3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요컨대 요컨대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SEC의 역풍은 순풍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XRP가 ETF로 출시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키 하이라이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DLDL을요 DLDR을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 리플랩스라는 기업은 이 트랜스페렌시 투명성을 정말 제거하는 기업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5.5% 아까 53% 까지 됐었는데 55.5% 55.7%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어떤 우리 어떤 분이시더라 워렌버펫 푸사 쓰고 계신 그분께서 펜실베니아만 보면 된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죠 정말 현명하신 분들 많습니다 경합조에서 결국 승부가 날텐데 에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블루월이라고 하는 푸른벽 이게 바로 미시건과 위스컨싱과 펜실베니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지만 펜실베니아만 보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선거인단 엘렉트로봅보즈가 선거인단에 19개 55대 45 펜실베니아 지금 살짝 앞서 있고 그리고 지금 투표 아니 저기 투표가 아니고 퍼센티지에도 55.7로 아까보다는 살짝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제가 가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살짝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9시간 26분 뒤면은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표를 많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리티코에서 제공하는 프레시덴셜 엘렉션 리솔스 헤리스 카멜라이리스와 헤리스는 민주당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파란색은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 올라가는 거죠 트럼프는 빨간색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고 업데이트 아직 11월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고 라이브로 여러분께 준비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주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시덴셜 배뜰그라운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Z는 에이소나 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참고하십시오 GA는 조지아 이구요 그 다음에 MI는 미시겐 입니다 NC는 노트캐라이나 입니다 그리고 N202는요 너브라스카입니다 NV는 너배라 이구요 그 다음에 위스칸슨 입니다 PA가 바로 펜슬베이니아 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GA가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건 PA만 기억하세요 PA가 바로 펜슬베이니아인데 실제 이렇게 나오는지 해리스 트럼프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레시덴셜 리조트 이거 이제 대선 도널드와 트럼프와 해리스 GOP라는 것은 그 우리 그란드 그란드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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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파티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화당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GOP라고 합니다 GOP가 또 뭐야 저건 또 무슨 군부대야 군부대 군대 초정방 아니야 초정방 그러지 마시고 DM은 Democratic 이구요 Democrat 이구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Democracy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상원은 벌써 38대 28 조금 갈라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하원이 영어로 house 입니다 상원 우리 그 저기 메사추세츠의 존 디튼 변호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넷입니다 하원은 영어로 house 라고 합니다 상원 상원 하원 대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싫으시면 PA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 선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 학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쭉 해드렸구요 이제는 아 네 저도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되고 좀 기대도 되고 앞으로 4년은 정말 어떤 대통령이 미국을 또 음 통치를 하고 전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긴장도 되구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후보가 또 당선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드리구요 어쨌든 리플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 구간이다 이 구간 아침 방송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다 챙겨보십시오 이 구간이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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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제 생각엔 4XX일 수도 있고요 5XX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8년까지 과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0% 2028년까지 2028년에 저 이 이미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 걸려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